60초 스피드 쇼핑 제주 청귤로 시작합니다 딱 한 달간만 맛보실 수 있는 청정 제주에서 자란 청귤입니다 청귤의 정식 명칭은 푹귤인데요 완숙된 귤보다 황산화 성분이 2배는 뛰어나다고 해요 보이시는 것처럼 비타민C는 레몬의 10배 정도로 풍부합니다 청귤로 불리는 이유가 이 색깔 때문인데 정말 푸르프하죠 청귤은 8월 초에서 9월 중심까지만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일 수확한 푹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이 시기에만 맛보실 수 있는 정말 별미입니다 청귤의 판매는 나라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 검사를 인증을 꼭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당연히 검사를 통과한 제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드셔도 좋습니다 청귤은 신맛이 또 강하기 때문에 청귤 청을 약간 담가서 드시거나 또 차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배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야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딱 한 달간만 맛보실 수 있는 제주 청귤 10kg으로 준비해드렸고요 빠른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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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at 감사합니다.